제 신혼생활은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희 색시가 지금 제주도에 내려와 있어요. 제가 감독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 드라마를 하면서 저희는 그냥 신혼생활을 제주도에서 하겠다. 신혼여행 같이 드라마에 사실 이러면 안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놀겠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색시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공교롭게도 새벽에 촬영을 하다가 말도 안되게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좀 다쳤는데 집을 새벽에 들어갔는데 우리 색시가 발을 씻겨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지금 기자님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시라고요. 그러면 좋다고요. 재미없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제 다섯 번을 꿰매서. 원래는 좀 재미있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실력벌이가 안되네요. 그래도 부상투원을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김성호 배우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행복한 신혼생활 더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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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